갑니다 이 녀석 하죠 저번시간에 너무 고통받아서 정말 오랜만에 키웠거든요 이번엔 지더라도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싸우도록 하죠 돌격! 돌격으로 먹는다 이번에 장비도 좀 마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잘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어차피 가서 실드 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 보낼 거구요 주인공팀인데 주인공답지 않게 생겼어 기분 나빠 주인공 없는 주인공팀 같아 기분 나빠 이시야 이리 와 저기요? 뭐라구요? 좋아요 아 맞다 이거 WSD가 안 먹히는구나 마우스로만 순수하게 이동시켜야 되네 일단은 이 두 녀석이 문제죠 정말 데미지 강력하기 때문에 19에요 무려 당연하게도 얘가 막아줘야 되구요 일단 일로 와야죠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준비 얘라도 때려 어떻게 해야될까? 고통선사? 좋아요 어 얘가 입구 막았죠? 개꿀이죠 얘 잡으면 되죠 데미지 몇 있니? 18 하.. 실드 10인데 11이란 말이지 얘 다음은 쟤잖아 얘는 누구야 쟤야? 여기 길 막혀서 못 오죠? 그럼 얘를 때려놔야겠네 옆으로 붙여서 일로 붙여서 때려놓고 아 여기가 비는구나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일로 가면 안돼 얘가 막히니까 얘네를 일로 보내고 얘네가 이렇게 돼있으면 몰라도 얘가 돌아와서 때리면은 아픈데 몰라 일단 때려 다음 거 누구야? 얘가 얘가 몇 번째 턴이야 내 앞에 있는 애 얘 얘는 보이지도 않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때리고 오나 보자 음 아 이러면 안되는 것 같은데 아 됐어 몰라 못 왔죠 지금? 얘 때려야죠? 데미지 몇 있니? 15! 때릴만 하다 밀쳐내기 밀쳐내기에서 틀어막을까? 좋은 생각이야 밀쳐! 그렇지 못 오죠 뒤에 있는 애들? 얘도 못 오고 얘가 몸빵하고? 그렇지 이야 실드 아주 작살 에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되냐? 좋아 좋아 둘 다 약해지고 좋아요 얘 때리면은 노디리죠 나한테는 너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너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데미지 몇이냐? 8이냐? 8이어도 때려 7로 어 좋아요 너무 잘 싸웠는데 이번 거 아 추가 이래도 받지 말자 저번에 그 한편 내내 추가만 봤다가 결국 거덜프 추모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너 솔직히 할 거 없는데 넌 죽는 게 도와주는 건데 자꾸 누구야? 뒤에 있는 놈이 아직 많이 남았네? 제이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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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음... 음... 얘가 먼저 돌아온단 말이지 얘보다 근데 내가 여기를 비워둬야 되거든요 아니요 얘 원재야 어 여기는 얘는 안 때리고 여기를 내가 비워두고 싸워야 되기 땜에 일루와 넘겨 좋아요 잘 잡힌 거 같은데 의외로 아 능력 써야죠? 다 보내줘 그렇지 깔끔하고 파괴 추가죠? 어 이거 기본 데미지에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씁니다 아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큰일 났다 크핳 ㅈ 됐다 어떡하지? 데미지 이거밖에 안 들어갈 줄 몰랐어 아 망했는데 그냥? 일단 와봐 죽어 이거 아 아 망했네? 본체 데미지 입으면은 말참 꽝인데 일단 이기는 걸로 목표를 잡자 이거 부라살로 저기까지 안 닿지 최대한 와봐 최대한 와봐 쟤는 일단 거르고 아 여기도 안 닿네 여기다 하면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 거 같은데? 그치 아 아냐아냐 이득이야 이득이야 개이득이야 넌 줘 어 집결 줘 좋아요 그쵸 야 방금 컸다 얘 잡아 죽이고 이기만 하면 돼 뭐 이득 볼 생각하질 말어 얘도 죽.. 죽이게 두고 그쵸 때려 바보 됐고 살아오 돌아오고 일단은 제일 위험한 녀석들은 어떻게 억제를 해놨으니까 좀 때릴 수 있냐 자 불이 어디 붙어있는 거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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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그래 실 바보 만들고 좋아 그래도 못 때렸고 하아 얘네가 문제네 얘 죽었냐 벌써? 잘 죽었어 어차피 죽을 놈은 죽어야 돼 다 끼고 갈 순 없어 너도 막고 죽을 거 같은데 넌 한발 쏘고 죽으면은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 한발만 쏘고 딱 죽으면 돼 그 이상 바라지 않아 여기다 써야겠지? 어 좋아 다음은 쭉 쉬어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해주면 되니까 집결로 어 대팡 주고요 짜자리 오고 좋아 어 제목했어 좋아 죽여줘 그렇지 실드 깨졌고 하나씩 죽이면 된다 재죽이자 그렇지 죽여 그렇지 다음 꼬꼬마 칠짜리 아 이정도는 양호하지 보자 얘 죽여 어 죽여 죽이고 당국 꼬마 죽었고 어 좋아 쟤는 없어도 돼 쟤는 운명을 다했어 충분해 너는 길막고 몸으로 약화시켜주고 어 좋아 이정도만 이녀석 문젠데 요 녀석 문제구만 잡고 필리즈모드까지 가면 된다 셋 남았네 좀 많구만 좋아좋아 쟤 죽는건 조금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데 덩어리 아 이건 조금 심한걸 밀어 그렇지 얘를 잡고 필리즈모드 이제 안죽지 아 아 좋아 어차피 잡을 수 있는 선이 아니다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강해 얘네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 후퇴하고 있었다 재정비하기 위해 물러선다 드디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명성이 증가했고요 13 13 만족하지 13으로 대기해야지 뭐하니 바로 갈라 그러니 대기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너무 지금 빡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바깥 해줄 놈들이 필요해 이샤는 바깥해 어 에이릭도 바깥해 니가 문제야 왕자님 빠져야돼 왕자님이 낄대가 아니야 이제 얘도 방어 얘도 공격 얜 공격 아니 얘가 좀 문제게 얘가 이제 둘러치는 게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물들이 16밖에 안 돼 어 권얼프가 진짜 좋아서 권얼프가 회전 공격 되면서 18이었기 때문에 정말 세는데 안 돼 안 돼 이제 너는 이제 풀이고 아아 그리스 해야되나? 그리스도 솔직히 이제 맥데비야 크흐 그리스가 여기서 받아서 들어올 거는 실드 밖에 없는데 옥친대래 아 이제 없어 직전력 쓸만한 애가 없는데 얘를 줘야되나? 얘는 아예 업이 안 돼 얘를 업하는 거야 한 번 더 싸워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애매하네 능력 뭐였냐 억울해였지 아이씨 너다야 아 그냥 아끼자 아끼자 명상 아껴서 아이템 사자 일단 재워 하루 더 하루 더 몇이야 그러면은 식량이 좀 후달리죠? 어 이정도면은 양호하죠 딱히 이제 풀 체력이 아니어도 되는 녀석들만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자 나 그만 아라곤이 보고싶어 너무 많이 봤어 이거 아무리 거인이랑 인간이랑 합세한 게임이어도 인간도 좀 봐야지 거인만 나오잖아 지금 드레지한테 포위당할 것 같다 전투 준비를 하라하게 돌입할 수 있게 외쳤다 돌격 가자 돌격 당근 돌격이지 빠꾸 없어 업글 한번 하고 들어갈까 하자 어차피 이번에 먹을텐데 뭐 실드 해야지 어 당근 실드지 얘는 딜러기 때문에 지금 전투 준비하고 들어가죠 무슨 아이템이야 의지하나 의지력하나 회피하나 저 회피 좋아보인다 이번 적은 아까랑 비교하면 한 명 적자 큰거 크죠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얘는 의지력 셔틀이니까 필요없어 얘가 그걸 넣어줘야되고 얘 무력화 시키고 얘가 얘나 둘이 바꿔줘야지 그리고 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 있어야된다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해야되네 좋아 가자 가서 양림치고 너는 죽어도 운명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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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통선사 선사해주고 그렇지 오냐 여기까지 못오고 얘는 얘 제압해주고 무조건 제압되겠는데 거의 작살내죠 아 무조싶이자 그냥 애매하니까 좋아요 바보 됐구요 소환 지원군 마침 딜러 또 갈 수 있냐 이거 갈 수 있네 얘도 바보 만들고 그렇지 아 15야 15야 안 되지 안되지 아까 올린 값을 지금 바로 치는구만 얘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일로 보내자 일로 보내고 능력으로 셌다 그렇지 완벽하다 완벽해 이게 때릴 수 있냐 아 4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유리한데 대장님 의지력 주구요 대장 대장님은 킬하면은 어우야 자식도 못이네 아 이거 애매한데 어그로 가져오고 얘 죽이자 어 아기 주고 나야 아기 주면은 니가 그냥 다 맞는구나 아 그렇구만 얘까지 실드 깔아야 될 것 같다 어 이길라면은 얘도 약화시켜 놔야 될 것 같고 얘 잡아야지 얘가 문젠데 쟤는 뭐 방금 움직였으니까 죽여 그냥 어 잘 됐어 죽이고 소환됐고 아 소환된 놈이 턴이냐 다음 누구야 다음 얘네 아이씨 잠깐만 일단은 얘 때리고 그쵸 세게 때려 제발 데미지만 입지마 아 그렇지 이거 이번에 되겠는데 아니 아니 능력 써야지 뭐해 덩치가 하도 크니까 보이지가 않네 다음 거 누구야 음 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주구요 그리스한테 오오 그리스 맞네 의지력 야 쟤 가겠다 15 얘 까놔 어 얘 까놔 얘 까야돼 4 그렇지 잘갔고 너무 안정적인데 이거 뒤까지 보겠는데 15 15 질드 15야 이거 아껴 얘 죽었고 어 좋아 빠졌으면 좋아 아예 그냥 빠져버렸으면 죽이고 오냐 질드 이 정도면 뭐 괜찮하지 몇이야 15 14 딱이네 어 너무 깔끔한데 오늘 오늘 처음부터 정신이 들어 있어 지금 어제 별못을 끝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제 별못을 안 끝냈다? 그럼 이런 거 없지 얄짤 없지 그러면은 정신 못 차렸지 하루종일 되어두죠 베이릭 죽어야돼 이길라며 뭔가 죽여야돼 지금 12 아 얘 죽이면은 이동이 안되는데 아 이거 지금 지능적으로 됐는데 어떻게 10짜리 까놓고 아 이거 안좋아 죽여 승급 왜이렇게 되냐 잡고 하나 잡으면 필리지다 좋아 일자리로 필리지 아 솔직히 의지력 많아서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모으자 가 가 와봐 모아두자 얘로 때리면 되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두자 가운데로 너도 쉽게 그냥 이동 이동하고 좋아 그리스로 아 뭐야 그 중요한 걸 닮으면 어떻게 해 추가 받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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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하나 어 야 이번 거 아 아 아 좀 쎈데 어 에이딕 주자 어 에이딕 주자 에이딕을 먹이로 주자 집결 시켜 그리고 다음 덩어리 누구야 얘야? 좋아 가라 이기겠는데? 진짜로? 야 그 진짜 세다 얘 실드 17에다 데미지 10이야 개 양아치야 나 할 거 없는데 모거야? 뭐 대기해 뭐 괜히 맞을 필요 없어 에이딕을 준 시점에서 턴도 꽤 벌 수 있을 것 같고 핫콘도 때려야죠 와 얘 진짜 너무 튼튼하다 핫콘 지금 실드 9인데 다음 다음 누구야? 다음 재고 얘는 몇 번째야? 다 다음이야? 그리스로 때릴 수 있나? 아냐 이거는 그냥 태야겠다 너무 안 달았는데? 말도 안 돼 야 이거 망했다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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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까 아 큰일났네 저렇게 안 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조금씩 까 조금씩 까 어 이정도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얘 까야죠 그렇지 그렇지 아 야야야 걔는 안 되지 야 저렇게 실드 많이 까 있었어? 얘로 까놓고 6 10 20 3 추가하면 죽일 수 있는데 3이 안 되네 아 얘 잘 죽었고 바보 만들고 그렇지 바보 됐고 이걸 비비네 아 이건 때려야 되는데 얘가 더 세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얘도 죽으면 돼 딱 적당한 타이밍이야 바보 만들고 얘가 소환사였지 와 이거 게임 클라스 좀 보소 죽여 그렇지 아 진짜 진짜 아니야 그거 싫어하냐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모르는 짓다 어 안 모르는 짓다 그렇지 그렇지 얘가 얘가 얘까나 이게 왜 이렇게 짭소리 주제에 튼튼하냐 기분 나쁘게 죽냐 아 빨리 하나 죽여야 된다 빨리 빨리 필리지 모드 각 재야 돼 아 왜 이렇게 세 얘로 필리지 해야되나 졌는데 진짜야 진거 실화야 야 필리지 아 왜 이렇게 11일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이씨 6일하고? 오냐?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쟤는 몰라도 안 되지 안 되지 모른다 이러면은 야 많이 입혀놨다 모른다 일단 잡고 능력 때문에 개이득이야 어 이겼어 이겼어 야 아슬아슬해 개아슬아슬해 중반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손 놨다가 박살을 뻔했는데 흑여석종 이득 봤죠? 아 진짜 피터지게 싸웠다 이거 대기 많이 해야 된다 도중에 마을 못 찾으면 굶어 죽겠다 이거 쉽고 오 좋아요 대기 대기야 대기야 돼 가이사야 하지마러 음식 20이면은 약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흑여석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뭔지 봐야죠 5짜리야 휴식대 암호 3회복 어그로 플러스 2 체력 1 개이득이잖아 아 누구 주지? 아 개구민되네 모거 줘야지 어 일단 모거 줘야 되는데 아우 개구민되네 아우 개구민되네 모거 체력이 그 데미지가 너무 없어 근데 모거는 솔직히 탱커로만 써도 되니까 아 모거 주자 아 모거 안되네 얘밖에 안되네 얘는 한 번 한 번이 게임을 결정질 수 있어서 얘를 무조건 줘야돼 승급 시키자 그냥 와 이거 결국 승급 해주는구나 실드 11 데미지 오케이 주고 파숄드 줘야되나? 넌 뭐야 의지 하나야? 의지 하나 이거 줘 어 이거 줘 됐고 마이세멜 받다가 좋아요 이렇게 가죠 거인들에게 몰빵했다 대기해야죠 이건 6길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3일 쉬고 하루 저죠 사지 쉬고 일단 가봐 아 제발 이틀만 어떻게 해줘 왜 가는 길마다 다 드레치냐 일단 하루 하루 아 음식 너무 부족해 어려움 라인 돌아서 오래 부상 입으니까 좋아 푸레복 이제 싸워야된다 싸워야돼 이제 뭔가 뭔가 지금 뭔가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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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바로 올라왔어 마을인가보다 하 식량 사야되고 소비템만 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좋은거 없나 비싼거 아 명성이 없구나 지금 아 뭐야 이벤트를 봐야돼 이벤트로 돈을 지금 수령이 와야돼 거널프가 아이템 들고 죽은게 너무 커서 걔 뒤로 밀어내는거 좋은 아이템인데 언제 도착할래? 이거 뭐냐 옵션이냐? 명성이랑 보급기관 괜찮은 사기 근데 저 종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꺼 이긴 덕분에 비싼 아이템을 먹었기 때문에 따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실드 18인 녀석이 먹었기 때문에 대기만 해줘도 완전히 그 벽이 되는거지 하나의 벽이 돼서 대기만 해줘도 알아서 잘 막을거 아냐 어 선타로 한번 실드 까는거 거기까지만 무정요세야? 무정요세야? 지금까지는 회복을 안시켜서 못사웠지만 쟤가 어떻게 되지 않겠어? 되게 느리네요 뭐 뭔 진행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을이 다 박살이 나있는데 여기 사람들 모여있고 드디어 진행되네 아... 뭔일 있었던거야 드레치뿐이다 드레치가 튀어나온 질색이니까 살펴보자 그런 내용이네요 이미 공격을 받은 곳이네 어 왜 이틀이야? 야 내가 대기시켜줬잖아 사기 칠거야? 식량은 바다가 놓고? 전투준비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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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준비라고?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어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전투준비는 전투준비야 이씨 하루 대기해 아...참 하루 대기가 안되네? 어디서... 어디서 하는거였지 그러면? 잠깐 대기좀 하고 들어가자 우리 개같은 게이머 아 가 그냥 몰라 이벤트 길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이겨 이기면 돼 이거 한번만 싸워서 이기는거면 이길 수 있어 솔직히 누가 죽는지까진 내가 모르겠고 이기는건 이길 수 있어 이 녀석 요 녀석 여기 어? 야... 손 빼비C 덩어리 덩어리 여기 아...너무 덩어리가 커서 이동이 안되겠는데? 일단 해봐 데미지 10이요? 일단 범 만들고 아...무슨 6이나 되냐 얘는? 죽여야돼 죽여야돼 죽여서 못 덤비게 해야돼 아 이거 좀 오반데 오만 돼도 못 싸우잖아 자... 얘는 원거리 어디까지 때릴 수 있지? 불안한데 좀 이동하구요 얘도 5 6 어쩌 아이 잠깐만 왜...왜 데미지가 있냐? 아이...아이 저거 무기지력 써서 때렸구나 아...아... 귀열한 새끼 왜 니가 먼저니? 에이릭이 먼저 아니었냐? 아니었으면 됐고 이샤는 싸우다 죽는게 운명이야 얘도 할거 없고 얘도 할거 없죠? 이샤는 싸우다 가서 뭐 때리기라도 해야겠다 야 10인데 8 2 추가하고 안되네 그럼 의미없네? 3 5 3세 주구요 아 웃기지 말자 어...아 웃기지마 그치 와서 딱 맞아주네 감사지 그러면은 공구 오오오야 게룰이래? 피노도 없는앤데 쟤는 참... 개뜬금없네 야 근데 얘 이거 데미지 입은거 너무 큰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데 저게 뭔짓이냐? 지방 자 죽여 이동할 거리를 줘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고 아 앞으로 오네 리샤랑 쟤네 둘은 솔직히 얘네는 레드가 줄어도 상관없으니까 너희가 몸빵을 대는 거요 저기까지 입히고 싶은데 아니면 절로 가서 어그를 끌자 일로 가서 어그를 아 저기까지 못 쓸 것 같고 어차피 어이 맞아 죽어 일로 불러서 여기서 시간을 둔 다음에 때려 죽이면 되지 아주 전략적이야 좋아 아주 영악한 모습이었어 다음 턴에 얘네가 오거나 얘를 보내서 쟤도 간을 보자 어 여기 어그로 좋구요 이렇게 어 레드 단을 아 이거 어떻게 벌써 죽어버렸네 참나 이거 뭔 말을 할 수가 없구만 이거 집결해줘 다행히도 얘를 죽여줄 것 같으니까 아 실드 까기 어 좋아 실드 까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아 무슨 뭐야 이게 까버려 그냥 뭐 어그로 있냐 어그로 걸어 어그로 걸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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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차리지 지금 비빌 언덕이 아닌데 여기 튼튼하니 음 안되지 아이씨 이거 잡아 아 저 윗라인이 저렇게 많은게 좀 불편한데 뭐 지지는 않겠는데 그냥 불편해 참 여기서 쏠 수 있냐 아 웃기지 말자 어그로 빨리 끌자 집결해줘 얘는 진짜 딱 죽어도 그만이야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 죽으면 뭐 죽는거고 아님 마는거고 딱 그 수준이야 자 저 실드 깔고 얘는 실드 회복이 되니까 이번엔 써먹으면 되겠네 어떤 놀아야 되는지 얘냐? 아 애매하네 일단은 11이면은 넓으면 하죠 아 날려버릴까 그냥? 아 날려버릴까 그냥? 가라 어쩌 긁을 줄 아는데 대기해 어어 진짜 실드 올라간다 아 대관조금 갈 수 있는 약복은 없는데 12 바보 됐고 추가 소환할거고 한턴 비고 뭐한거냐 뭐한거냐 치워버려 거슬려 자 가자 뭐야 이거 뭐 이상한거 박았어 함정인가 봐 힘과 암어에 이해 피해를 준대 야 양말치 저런거 찝어놨다 이거지 지금 귀엽게 두겠네 또 휴식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실드 17이야 야 왜 친구 안불러? 안불면 죽어야지 아 아 저게 턴이 지나면 터지는구나 아 얘네 그냥 원거리로 싸버릴라 그러네 안되지 꺼냈어야 되는데 오라그래 돌아오라그래 질득 풀 역시 할아버지 보내야겠죠? 이길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벤트를 그리스도 의지력 채워놔 안오는거 보소 야 이거 게임 참 저걸 저렇게 온단 말야? 일로와 너무 가까이 가지마 문제 생겨 너가 맞을만큼 맞아주고 빠져 그냥 그리스가 그 애가 맞아주는 사이에 다른 애 빼면 되니까 그쵸? 너 이제 의지를 썼죠 지금? 음 적당히 움직이면서 근데 그걸 애가 또 참았네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이제 뒤졌다 진짜 그치 맞았고 뭐 어떡하지? 가면 왠지 헬이 될거 같은데 헬게임 될거 같은데 여기 대기해 그렇지 넌 빠지고 아프니까 아파요 빠지고요 어 어 실드 튼튼하죠? 보통 레이가 아니지 야 너무 맵 많이 먹는데 그 진짜 야 그냥 불러 하콘도 몰라 맞으라 그래 그냥 그리스 넘겨 야 억세다 억세 가자 준비하자 아 드럽게 머네 진짜 아 들어갈 수 있는 칸에 제한이 있구나 자 한 번에 의지력 써서 아 못오네 아예 못가네 그냥 아 너무하네 진짜 맵 개양아치네 야 가만있어 얘도 못가 넘겨야돼 그냥 두 칸 빠짐? 응 두 칸 빠짐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야 이 개 죽여 하나씩 저승이야 아 탱커를 죽여버렸네 또 아 너도 가만히 있어 앱 이따그랬잖아 앱 이따그랬잖아 기분 나쁘게 아 일단 이제 죽여 아 얘를 얘를 죽여 얘를 얘를 죽여 얘를 그리고 클리즈 모드 아 죽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는거야 죽여 죽여 탱커는 탱커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뭐 좋게 생각하자 부상 이샤 에이릭 많이도 당했다 모건은 아닌데 이거 맵을 너무 잘못 만들었어 이건 너무 심했어 너무 양심 없어 이거는 대놓고 쳐맞은 기분이야 믿어지는가 하콘 드레치들의 행렬을 보면 몰았다 빨리 가자 누구 떠오르는 거라도 있냐 음 아 아 에이 이거 농담이지? 야 나 회복 하나도 안했는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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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니지 에이 여기서 선을 넘을라 그러네 이 새끼들이 아 얜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뺄 타선이 없어 가자 그냥 이대로 그냥 이길 수 있겠지 적당히 나오겠지 뭐 이렇게 이벤트 잡혀 잡아 있는데 개뿔 역대급으로 나오는데 개같은거 뭐야아 이번에는 내가 선수를 양보하자 자아 시방 여기서도 안닿는데 이 말이지 이기기만 하면 돼 한 번이라도 꽤 많아서 더 늦게 돌지 않을까 아 진짜 미친게임이야 너무 양아치잖아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네 일단은 많이 까놨고 아 얘가 문젠데 어떻게 되겠지 일단은 바보 하나 바보 한 놈 되냐 돼야 돼 되냐가 아니라 안되면은 아 너무 아 심각한데 꺼져 그렇지 이러면은 모르지 아직 어 이러면 아직 모르지 얘는 안빼고 능력으로 커버해야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죽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집결 4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결했어 미친게임 야 진짜 잘 찍었다 이거 와 너무 잘 찍었다 이거 까고 도대체 감도 안 잡히는데 일단은 까놔 하나라도 까놓고 와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적인데 밀치는게 의미가 있을까 얘를 죽이는게 의미가 있을까 잠깐만 얘 다음 누구야 쟤지 쟤 다음 얘고 아 죽여 그냥 죽여야 돼 아 제발 그렇지 기적이다 쟤만 아끼면 모른다 또 이거 세명 좋아 몰라 이거 몰라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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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만 해 솔직히 말해서 대기위 시키면 돼 그냥 침대 세개가 차는데 하나 두개도 아니고 산산조각을 쓸지 그냥 때릴진데 때려야겠지 그냥 음 바보 만들고 그렇지 너무 예쁘잖아 아 11 아 위험한데 위험한데 쟤가 선인데 턴이 쟤가 선인데 턴이 당연히 능력 써야죠 얘가 의문의 에이스야 지금 여기다 쓰면 대박인데 그렇지 세명이잖아 그럼 얘가 얘네가 다치는게 너무 중요해 좋아 좋아 아 잘 계산해야된다 이거 진짜 칼같이 계산해야된다 다운 만들고 너도 대기해야돼 할 것도 없고 대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야 지금 아 근데 얘가 못간다 빠져 그냥 아예 아이씨 딜러는 살아야돼 그렇지 6 그래서 바보 됐고 얘는 못때리고 위치 때문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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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딱 때리고 아 얘가 맞잖아 아니야 근데 여기다 해야겠다 얘 둘 맞추면은 그걸 완족해야지 야 얘 은근히 개꿀바네 얘 아니었으면 얘 죽었을텐데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텐데 죽지 않더라도 다운 만들고 하나씩 보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 죽여야 죽이더라도 얘를 죽여야돼 죽여 그렇지 그렇지 어그로 끌리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운명이야 아 저거는 내가 저거까지 어떻게 할 순 없고 마 앞에 박아 얘로 얘만 맡아주면 돼 다행히도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얘가 문제긴 한데 어 기적소 앞서있다 아 망했다 아냐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아무런 짓다 얘가 제일 문제야 여기 쏘면 십자죠 이렇게 진짜 열일 했다 어 다했다 진짜 거를 사선 없다 아 저 실드 회복하는 애 저거 하나 마 앞에 막아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소화를 안하네 어 얘는 뭐 이제 어 안죽이네 아예 갈대까지 가자 이거지 잡고 얘는 실드 없으니까 이제 뭐 거기서 거기죠 잡고 그렇지 바보만 남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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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름이 그리스가 맞니? 추가를 생각할 생각은 말고 여기다 어 뭐야 데미지가 왜 추가가 붙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얘 이거 능력 하나 얻은걸 진짜 잘해 먹은다 잡고 추가는 못 때려오죠? 딜러 없어서? 물러섭시다 너무 다 네덜가 깎았어 네덜가 1이라도 깎이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거 이걸 이기네 이 다부상인데 병자들 데리고 이겼어 어떻게 된거야 아 드레치가 뭘 여고 있었어 너무 많은 적들이 있는거 같다 저거 맨더인거 같다 복장이 되게 익숙하다 아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래 아 마흡사도 있어 여기? 뭐 드레치가 있는 바닥에 마흡사가 없는게 있어 같이 휴식을 좀 취하자고 너 루딘 어떻게 할래? 휴식 좀 해야돼 나 진짜 휴식 좀 해야돼 나 진짜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아 개소리 하지 말고 떠너라 그래 나 이제 멤버에 없어 아 맞다 그 궁수가 떠나지 얘가 떠나면 이건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 그 화염 궁수 떠나는건 너무 뭐가 어떻게 할래 하 하 아 하 개판됐네 이씨 아 나 이거 못 이겨 이거 블록이 하자 아 말도 안되는데 게임이 좀 어 잠깐만 아 여기서부터야? 하 하 하기 싫다 하 진심으로 하기 싫다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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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생각해 해보고 아 몰라 가 한탕 더 해 아까 나 얼마나 켰죠? 잠깐만요 생방송 아 게임이 너무 그 캐리야 난이도가 쟤는 솔직히 죽어도 돼 얘는 다른 애들은 안돼 쟤 저기로 보내자 하 하 어디있어 궁수 저기있네 53분인데? 끊어야겠네 한번? 2번아? 그러면은 2번아 끊고 다시 들어가죠 안녕하십니까 쟤는 1번아 2번아 2번아 4번아